아마존에 대해서 그리고 제프 베조프에 대해서 좀 전에 영상을 올려 드렸는데 아마존과 제프 베조스를 믿고 성장 가능성에 투자를 했다면 단기적인 시각 말고 전체적인 산업 그리고 제프 베조스의 이런 통찰력 그런 부분 아마존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회사가 지금은 적자지만 흑자로 전환할 것 같고 앞으로도 그쪽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 같다 그리고 그 성장이 단기간에 끝나 상황은 아니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했다면 300배 정도 수익은 낮겠죠 뭐 좀 못났다 그러면 100배 200배 또는 50배 70배 20배 10배 이 정도 수익은 낮겠죠 그 정도 수익이 낮겠지만 실제로 여기도 잘 뜯어서 보면 실제로 가장 큰 부자가 된 사람은 제프 베조스죠 이 사람은 자기 회사니까 자기 회사를 믿고 주식을 안 팔았죠 안 팔고 계속 들고 가면서 사업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지금 188조라는 본인 재산만 188조네요 본인 재산만 시총이 아니고 그 정도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죠 이런 부자가 될 만한 사람 옆에 딱 붙어가지고 거의 뭐 종교를 믿듯이 이 제프 베조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이 아마존 잘 될 걸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딱 붙어 있었다 그러면 뭐 한 100배는 먹었겠죠 100배 그 정도 수익은 낮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 잘난 사람이라고 해도 시간에 투자하지 않고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시간에 투자하지 않고 그렇게 수익을 내는 경우는 기획부동산 오늘도 뭐 그런 뉴스에 나왔던데 뭐 그런 거 해서 먹을 수 있죠 불법으로 이 뭐 한 100억의 땅을 사가지고 이 천억에 파는 1년 만에 천억에 팔아버리는 오늘 뭐 소식이 보니까 거의 뭐 이 서울에 산이죠 산 산에 있는 나무가 막 심어져 있는 이런 땅을 사가지고 뭐 테크노밸리가 또 생길 수도 있네 어쩌네 요런 거로 해서 이 천억에 팔아줘 천억에 다 쪼개가지고 아주 작은 덩어리로 조금씩 조금씩 쪼개가지고 다 팔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뭐 한 500 투자하고 누구는 2000 투자하고 누구는 1억 투자하고 이렇게 했겠죠 자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는데 거기 직접 가보지도 않고 투자했죠 가봤더니 거기 뭐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냥 말 그대로 산이었죠 그래서 이거 막 팔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가 팔려고 하면은 팔리지 않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막 사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거가 아니면은 이런 100배 300배 수익 이런 식으로 큰 수익을 얻는 데 있어서 시간에 투자하지 않고 내가 이런 수익을 얻겠다 그거는 이 세상에 이치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 그거는 이제 완벽한 행운이 들어와야 되죠 그거는 이제 로또에 투자해서 성공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테마주 이런 거 해가지고 계속 이제 상한가 칠만한 것들 들어가서 뭐 아무 그것도 없이 미래도 없지만 미래가 없는 건 아니겠죠 아니겠지만 그런 테마주로 이렇게 오르는 그런 쪽만 계속 쫓아다니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잘 보면은 계속 새로운 도전이죠 새로운 승부인데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1년 2년 3년 4년 5년 이걸 길게 봐야 되죠 1년은 벌 수가 있습니다 1년은 어떻게 운이 좋으면 2년째도 그러면은 그렇게 투자 안 할까 그렇게 투자합니다 1년 만약에 1년 투자해가지고 상당히 큰 수익을 얻었다 테마도 쫓아다녀서 그럼 2년째는 그렇게 안 할 거냐 반드시 그렇게 하겠죠 3년째는 그렇게 안 할 거냐 그렇게 합니다 돈을 크게 따든 돈을 크게 잃든 그건 무조건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왜냐 돈을 잃으면 그걸 본전을 찾기 위해서 삼성전자 타가지고 사가지고 내가 본전 찾아야지 그러면은 뭐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죠 그리고 이 수익이 났다면 야 이렇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단시간에 나는구나 완전히 그냥 어깨춤이 나오죠 그런데 삼성전자 사가지고 이제부터는 내 돈을 지켜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게 1년에 내가 많이 수익을 내본 경험이 있다 테마주로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삼성전자 들어가죠 들어가서 한 3일 지나면 조미수수에서 못 들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테마주 이런 거 오르는 거 내린 거 폭이 진폭이 큰데 삼전 이렇게 가면은 1%만 올라도 와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상황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일주일 버티면 잘 버티는 거고 한 6개월 버티면 정말로 잘 버티는 게 되죠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반드시 시간에 투자했는데 이 제프 베이조프 아마존도 결국은 투자를 했다가 한 며칠 있다 팔고 뭐 그러겠죠 그렇게 한 사람들은 300배 수익은 커녕 뭐 두 배 수익을 낸 사람도 몇 명 없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겠죠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돈을 가장 크게 베팅에 성공한 사람은 이 제프 베이조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끝까지 같이 한 임원들 끝까지 같이 한 임원들은 이런 큰 수익을 같이 공유를 했겠죠 그리고 내가 아마존 회사에 다니지는 않지만 그 회사를 믿고 통찰력을 가지고 이건 된다 하고 내가 투자했다면 예를 들어 이제 뭐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먹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도 중에서도 정말로 이제 극소수 몇 명 몇 명은 정말로 이렇게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거는 정상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 본성을 그대로 본성대로 움직이는 그게 정상인이죠 본성대로 움직이는 정상인 같았으면 조금 오르면 흥분이 되고 내리면은 공포감이 생기고 뭐 그런 어디 도망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계속 들기 때문에 정상인이라면 정상인처럼 행동을 했죠 일반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인간 본능대로 행동을 하는 게 정상이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서 돈을 벌면은 그 사람은 비정상인 겁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 그러면은 아 그 사람은 뭔가 특별하다 뭔가 비정상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비정상으로 만들면 돈을 벌겠죠 그럼 비정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본성을 거스르려고 그러면 공부도 정말로 많이 왜 인간 본성 이렇게 챙겨 먹었지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기업을 분석하는 능력들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조사하고 공부하고 경험하고 이게 다 쌓여야 되죠 그런 부분들이 다 쌓여서 아주 강력한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따져보면은 큰 돈을 벌어주는 사람들 버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피터린치 워렌버핏 이 사람들은 비정상입니다 옆에서 바로 옆에서 이렇게 뭘 투자하는지 알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옆에서 주위에서 항상 뭐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 워렌버핏 같은 경우 자기가 투자하면은 절대로 이 투자금을 댄 사람한테도 투자자한테도 얘기 안 해주죠 내가 뭔 주식을 샀다 얘기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나중에 한참 있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자 그런 투자했다 그러면 야 쫌 올랐을 때 팔아야지 뭐 해야지 그래서 말들이 많겠죠 주변에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좀 오르내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옆에서 오르면은 흥분하고 내리면은 겁을 내고 뭐 이렇게 할텐데 그런 부분을 다 초월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중하고는 틀리다 좀 특별한 사람이다 좀 비정상적인 사람이구나 다시 말하면 조금 미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아인슈타인도 보면은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들만이 뭔가 이뤄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길을 가다가 워낙에 몰입을 해서 자기 주소도 맨날 까먹었다 그랬죠 자기 주소를 몰라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아인슈타인 사는 집 주소 혹시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자기 집 찾아갔다 그러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정말로 이제 큰 돈을 벌려면 여기서 작은 짤짤이 말고 큰 돈을 벌려고 하면은 인생에서 한번 크게 베팅할 만한 그런 돈을 벌려고 하면은 시기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이런 아마존처럼 이렇게 크게 이 IT 쪽이 크게 성장하겠구나 그런 부분을 통찰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는 딱 하고 이거는 정말로 오래 갈 거다 그럼 딱 투자했고 나 10년 한번 들고 가고겠다 그러면 뭐 한 100배, 150배 먹었겠죠 10년 가갔으면 자 그리고 나는 정말로 한 18년 정도 투자해 볼 거야 그래서 한 300배 정도 먹었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래서 HLB는 리보세라닙 출시가 될까 안 될까 이 부분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출시가 될 것 같다에 베팅을 하면은 지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하고 법조에 하나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왜 무서워할까 이거 생각해 보면 되죠 리보세라닙이 정말 출시가 될까 이게 출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형태, 어떤 형태든 간에 출시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출시되는 거는 줄줄이 출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데이터들 계속 제가 리뷰를 해보고 있죠 자 그런 리뷰들 하고 지금 상황들 하고 지금 대세로 흘러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 읽어 보면은 앞으로 이런 저런 쪽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지금 뭐 한 5년 정도 보지만 그 5년 이후에도 더 많은 것들이 계속 출시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마존이 그렇게 성장하던 초창기하고 비슷한 상황이 HLB, 리보세라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100% 이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 자 그럼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나는 도저히 약 출시 나는 믿을 수 없어 못 믿겠어 지금 리만 브러더스가 아마존 1년 안에 망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베팅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베팅하면 안 되죠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이거를 믿는다 그러면 베팅을 할 텐데 만약에 믿고 베팅을 한다면 지금 시가총액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천억 벌어들었는데 연간 이익이 천억 정도 찍었죠 작년에 그리고 시총액 32조 같죠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HLB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낮습니다 영업이익 쪽은 출시가 되게 되면은 영업이익은 우리나라 최고 영업이익 찍는 회사 어디냐 이러면 HLB 딱 나오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출시가 된다 그러면 그 뒤가 정말로 기대되는 거죠 그리고 출시돼서 매출이 1500억 이상만 나온다 해도 영업이 1000억 정도 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제끼야 정상인 겁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가남 위암 뭐 이런 부분이 있죠 위암 1차도 지금 이제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큰 돈을 벌려면 작은 돈 말고 큰 돈을 벌려고 하면은 인내도 필요한데 사실 이제 인내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입니다 지금 처음에는 강력한 믿음은 완전히 기분 깔아야 돼요 이 믿음은 리보생 출시가 될까 된다 이렇게 믿는다 그러면 이 믿음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배짱이 일단 이 배짱이 돼야 됩니다 배짱이 무조건 배짱입니다 배짱 내가 산 가격이 얼마다 이런 걸 보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자 매너 얘기하죠 그런 거 볼 필요가 사이버머니라고 생각하라 그러죠 그렇게 딱 생각해버리고 완전히 배짱을 내 간을 배 밖으로 내놔야 됩니다 이거 완전히 내놓고 그래 뭐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배짱이 있어야 되죠 출시되나 안되나 한번 보자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상당히 배짱이 좀 더 커지겠죠 이렇게 배짱이 완전히 기본이 돼야 되면 완전히 기본이 되고 그 다음이 인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강력할수록 배짱을 가질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긴가민가 또 이런 뉴스 나오면은 또 겁이 났다가 저렇게 누가 말하면 또 겁이 났다가 그렇게 되면은 이 배짱을 키울 수 없습니다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지 그게 배짱으로 연결되죠 일단 배짱까지 장착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인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로 떼어내서 나는 인내할 거야 안됩니다 절대 안되죠 절대 안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배짱 딱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인내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감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자신감 주식 시장도 자신감 아마존 리만 브라더스가 1년 안에 망할 거다 라고 리포트 나왔을 때 19% 빠졌다 그랬죠 그래도 뭔 소리야 이러면서 저거 뭐 또 공매 세력들이 저렇게 또 뉴스 냈나 보다 이렇게 하는 그런 배짱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런 사람은 이제 그때도 계속 가지고 있었고 99년도부터 가지고 계속 왔으면 이제 300배 수익 났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럼 뭐 예를 들어 1억 투자해 가지고 나는 모르겠고 이건 뭐 내 노후 자금이야 이러면서 딱 버티고 있다가 이제 이제 노후 자금 좀 완성이 됐나 무르익었나 하고 이제 탁 펼쳐봤어 보면 어? 300억대 있네? 그럼 노후 자금으로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천만 원을 투자해 놨다고 해도 300배 갔으면 30억이면 노후 자금 괜찮죠 그렇게 하는데 근데 반드시 시간은 필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큰돈 벌려면 반드시 배짱 키워야 됩니다 배짱 이거는 하루아침에 뭐 나 배짱 있어 한다고 키워지는 부분은 절대로 아니죠 이런 부분을 계속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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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